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의심을 받는가? 그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잡았으면 벌써 유튜브 방송을 접었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엉뚱한 그런 이유로 둘러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의도적인 침묵과 은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히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점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살의 대부분이 앞으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심의 큰 물고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건 하지 않든 간에 윤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으면 덮을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살은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만큼 윤 대통령이 향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큰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의심이 심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랑이 정오나 적의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민심의 큰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그것을 자지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파괴적인 부정선거 과정을 대통령이 침묵 그리고 은폐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하게 되면 그 화살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용진 변호사님이 평소에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고 직언을 많이 하시는데 윤용진 변호사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심이 누적이 되고 상황이 악화가 되면 사람들의 분노와 원성과 여러분들 공격의 대상은 윤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다 깔아앉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적된 정우와 원성과 원망이 그냥 대통령을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한 번 보시죠. 제가 방송 시작하길 때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왜 의심을 받는가. 여덟 가지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한 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당사자가 대선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 및 침묵했다는 겁니다. 당선인 신분 시절에 본인에게 여러분들 수백만 표의 부정 선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겨우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정도는 다 알게 됐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다 깔아뭉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사자 자신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독렬한 점입니다. 보좌진이 여러분들 건의를 했겠죠.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와 관련된 그런 조작 의혹이 그냥 의혹 차원이 아니고 많은 그런 점검을 통해서 다 입증된 상태에서 그 당시 4.15 총선의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독렬하는 것은 정상인으로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그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경주 발언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경고성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대선 끝나고 없었고 당선인 신문으로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으며 다 그걸 무찔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또 한 번의 보궐선거에 전후에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당부성 혹은 경고성 메시지를 얼마든지 날릴 수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당선인 신문부터 대통령 취임하고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선거 공정성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우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선관위 관계자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멘트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경원과 여러분 김기현이 한참 경합할 때 나경원 씨를 여러분 그냥 억지로 끌어안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겁니다. 김기현 씨가 이런 당당하게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을 겁니다. 당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선거 결과도 발표를 안 했죠. 모바일 투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arx 투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선관위 위임하고 있을 때 4.15 총선거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공론화가 된 시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정진석 씨가 이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그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관위의 여러분들 경선을 위임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위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임명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신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여러분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7.49% 유령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 3만 7천여 표 어마어마한 여러분 규모입니다.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25%의 여러분들 조작이 있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등장하고 여러분들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발생했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냥 상한치를 친 겁니다. 극도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했는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다 함구한 겁니다. 그리고 당정 소통 현장 방문 등 완전히 내가 볼 때도 그냥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여러 번 할 정도의 엉뚱한 이유로 선거 부정 이슈를 해석시키고 덮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누가 여러분들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고 생각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방송 전에 한 그냥 정리한 것이 8가지 9가지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여러분들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주 확신합니다. 내 확신이 틀릴 수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절대 부정선거 문제 안 다룰 겁니다. 국민이 골로 가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국민이 망하든 대한민국이 골로 가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본인은 아이돈 케어 아무것도 여러분 케어를 안 하는 겁니다. 헌법에 여러분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헌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한테 무슨 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의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대통령한테 따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가의 노고를 먹을 때는 책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헌법 66조는 규체적으로 국가의 이런 계속성을 보장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통령이 책무를 분명히 여러분들 명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윤종진 변호사 이야기는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모든 정도의 비난과 원성과 원안과 분노의 화살이 윤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민심의 큰 물줄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을 만큼 찾았던 다음 달에는 대통령이 하실 거고 다음 달에는 대통령이 하실 거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뭐 그냥 아주 저 자신의 나이도 있고 대통령하고 동갑이고 또 대통령 같은 학본이고 그게 가능하면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셈이죠. 젊은 달처럼 혈기가 이런 왕성해 가지고 대통령을 때리 까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하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걸 보면 대통령이 악과 타협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일단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귀담아 드려야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 연배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도 굽히고 그 석동현 씨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석동현 씨하고도 다 60년생들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60년 석동현 변호사 60년 공병호 60년 그 정치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도 굽히고 행동도 뭐죠 굽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권력 자체에 대한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갑지는 내보고 여러분들 사기꾼이라면 사기를 칠려면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부정 다루가 내한테 주어진 이익이 뭡니까 공병호tv 채널이라는 것은 거의 파괴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뭐가 이익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눈에 들어가지고 한 자리를 하겠다든지 거기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채널이 부정성 걸 다루고 엄청나게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지 그거에 이익이 있어야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공병호tv 채널은 완전히 열애가 이제 돼버린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면 그냥 굽히고 그냥 언급 안 하죠 이 문제를 심지가 굳고 세상 다 유튜브라는 것도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키운 거니까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본인한테 떠나면 또 어떤 거냐 이야기죠. 다음에 좀 크면 뭐하고 안 크면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잘못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직책을 여러분들 제쳐두고라도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군주처럼 대통령이 국민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소한 밥값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선거 부정을 자행한 세력 들에 의해 가지고 7년 동안 8번째 이런 공격을 당했고 그 마지막 8번째 공격은 도저히 여러분들 감내하거나 용인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대통령 여러분들 그 사태를 직시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현장 갈 테니까 당신들도 현장 찾으시오 당청소통을 원하려 하고 그거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이름들 눈과 귀를 다 눈을 이름들 닦게 만들고 귀를 이름들 닦게 만드는 그런 의도적인 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순수하게 뭐죠 당청소통을 하고 무슨 현장을 찾고 이렇게 이런 발언을 누가 여러분들 그걸 순수하게 보도록 하겠습니까 뭔가 선거에서 부정이 생겼으니까 그걸 덮어야 되니까 그냥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청소통을 냅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핵심위원을 하고 장구를 치우고 북을 치우고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뭡니까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저 양반이 진짜 솔직하지 않네 저 양반이 맛이 간 거야 저 양반이 뭔가 이렇게 책이 잡혔나 저 양반이 뭐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제가 오늘 방송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드리 긴 게 8가지 정도니까 그걸 뭐 고조할 미조할 이렇게 되면 10개 20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데 대통령이 사랑받겠습니까 이런데 대통령이 지지 받겠습니까 이런데 대통령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이런데 대통령이 신망을 국민들에게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나 간에 사람을 감동 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있어야 하는 진심이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면 카페에 가서 울크겠다 해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냥 홀까닥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정의로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선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있죠 충성을 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하는 거죠 말로 여러분들 뭐죠 천리길을 가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고 같은 학번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연배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그 시대 함께 대학 시절을 여러분들 그 시절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참 비겁하다 참 솔직하지 못하다 참 철이 덜 들었다 멸사본공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공후산 정도 아니라도 공직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들의 생사에 대해서 뭐죠 막중한 책임감을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 느낄 겁니다 전혀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이 거래로 뛰쳐나와 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대모를 하고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슨 사우디를 가고 미국을 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 양반 외유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참 헌신하신다 참 애를 많이 쓰신다 참 욕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란 이야기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치록 같은 그런 어둠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더라도 그 치록 같은 어둠이 가시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군을 한마디로 남자 나온 남자가 드뭅니다 사나이 다운 사나이가 드뭅니다 사나이 다운 사나이가 여러분들 그게 뭐 육체적 여러분들 힘의 여러분들 자랑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사내다움이란 게 뭡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쫄장부들만 다 여러분들 자리를 다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보니까 어느 국 무슨 장관이 무슨 주식 천주 매도 아니 주식 여러분들 국회에 앉아 천주 매도 할 정도면 말라고 장관하는 이야기죠. 쫄장부들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내다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